아마도 오늘 이 방송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 9시에 나가고 있겠죠? 네 사실 저희도 이런 날은 방송을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24일 밤 9시에 이 방송을 보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오늘 채팅창에 몇 명 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심심하셨는데 밤 9시에 이 방송마저 없다면 더 슬프실까 봐 제가 위로 드리러 나왔습니다 와 이게 뭐야? 물론 저도 채팅방에 같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아프리카 BJ들은 24일 날 방송 안 하면 굉장히 지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팬들이 나 두고 어디 갔냐 너 남친 있지? 아 이걸로 이제 추궁을 당한다고 가족과 뭘 했다 몸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많이 대지만 결국은 그분들은 지금 뜨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뜨거운 크리스마스라니 뜨거운 크리스마스라니 뜨끈한 거나 좀 먹고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치 그 정도만 됐어도 좋겠다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어디 나가도 바가지만 쓰고 아 바가지 너무 심해서 집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날은 그냥 집에 있는 게 최고예요 물론 이제 아빠들은 그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되지 저도 아마 굉장히 오늘 지친 모습으로 채팅창에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날이죠 저도 별로 좋은 기억은 크게 없어요 애들 선물은 하셨어요? 애들 선물이요? 애들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줘야죠 원장 산타 선생님 선물 주세요 사실은 일찍부터 다 맡겨놓잖아 그 왜 하라고 아 좀 미리 하셨구나 어린이집에서 다 받아왔지 그리고 애들이 일찍부터 소원 빌지 않아? 막 한 달 전서부터 뭐 갖고 싶다고 자기 착한 어린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냈는데 뭐 사셨어요? 저요? 둘 다 장난감이에요 아 그쵸 장난감이겠죠 아 근데 DK2는 이것도 유전인 것 같은데 수집벽이 좀 있어 아 그래요? 요즘은 토미카의 시즌이거든 그래가지고 토미카를 이제 국내에 있는 웬만한 토미카는 다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그 연관 유튜브 같은 걸 자꾸 보고 구하기 힘든 현재 마트나 장난감 가게에서 팔지 않는 그런 토미카를 내놓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10년 전에 발매된 홍콩 택시 한정판 4종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 이거 진짜 구하기도 힘들었어 아니 벌써부터 그렇게 한정판을 토미카 10년 전에 발매된 걸 내놓으라고 아니 그걸 또 어디서 봤는지 참 신기해 진짜 유전의 힘이 그러니까요 유전자의 힘이 아니 홍콩 택시가 또 하필이면 색깔이 하나가 아니야 마카오 택시까지 4종류예요 그럼 또 4종류 다 모아야지 그게 아무리 애들이라도 올콜렉을 해야 직성이 풀려 그러다 보니까 4종류를 이베이에서 구해왔는데 진짜 토미카를 웃돈 주고 사야 되는 이 상황 진짜 짜증납니다 그렇구나 토미카가 또 모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즌 지나버리면 프리미엄이 붙는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나빠 나쁩니다 유튜브 나빠 유튜브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유튜버 아니 어느 날 그냥 일반 택시 있잖아 택시 토미카를 샀는데 그걸 사서 그런지 연관 추천으로 홍콩 택시 토미카가 뜬 거야 그래가지고 홍콩 택시 타령을 한 거예요 홍콩 택시 타보신 분들 아시죠? 그 빨간색 택시 초록색 택시 하늘색 택시 막 이렇게 있는 거 마카오 택시 까만색까지 해가지고 4종류를 내놓으라고 아니 나한테 내놓으라고 한 건 아니죠 산타 할아버지한테 막 내가 착하게 살면 산타 할아버지가 홍콩 택시 세트를 주실 거야 어떡해 해가지고 흥! 흥! 이베이! 이베이 뒤졌어요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둘째는 뭐가 뭔지 잘 모를 나이라서 적당히 뭐 티니핑이면 된다 이 정도 수준이고요 아무튼 둘 다 장난감을 사줬고요 아마도 부부간에는 올해는 선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선물을 계속 하셨어요? 이거는 일종의 눈치 게임입니다 이걸 선물을 주는 게 맞는지 패스해도 되는지 먼저 안 주고 안 받기를 선언하는 쪽이 지는 거야 진다고 할 수는 없고 역적이 되죠 분명히 양측이 다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해도 되나? 약간 눈치를 보게 되죠 지금은 그나마 애들이 있으니까 어디 나가자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연인 때는 그날 그 데이트를 할지 무슨 이벤트를 할지 뭐 이런 것도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특히 남자분들이 눈치를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방이라도 왠지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야 올해는 집에서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넘기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은 많지 않지요 이야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텐데 근데 이제 우리는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적당히 애들만 즐거운 날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어 이미 맞을 만큼 맞았어요 저는 근데 선물은 이런 날보다는 평상시에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아 그렇죠 특별한 기념일 이게 뻔 예상되는 뭐 이런 날들 있잖아 그런 날들은 주면 좀 의례적인 느낌이 있어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불쑥 어? 지금 이걸 왜 나한테 주지? 이런 선물 그런 게 더 기분 좋지 않아? 어 그치 그치 뜬금없는 선물 저는 그걸 추구합니다 어 그럼 평상시에 그렇게 자주 하세요? 선물요? 네 저는 그래도 자주 하는 편 아닌가요? 아니 회장님한테 회장님한테? 네 회장님한테는 선물을 내가 주는 건지 뜯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주기가 빨리 돌아오는 편이죠 아 위시리스트가 이제 항상 업데이트가 빠르시구나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은 선물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다기보다 내 카드가 이미 가있죠 아 어 그거를 선물로 해? 라고 하지 그거 갖고 싶어? 선물이야 어 그거 네 그렇게 되죠 보통은 그런 거 말고 오랜만에도 내가 너랑 광민이한테 불쑥불쑥 선물했잖아 뭐 mv1이라던가 진짜 많이 주시죠 형님 진짜 파워스테이션 뭐 이런 거 사주고 그랬지 그게 선물하는 재미도 있어 이거 선물 주면 되게 좋아하겠지 파워스테이션 이런 거는 처참맨이 되게 좋아하겠지 하고서 사주는 거지 이건 처참맨 아니면 이걸 누가 좋아하냐 그러면서 파워스테이션 선물해 보는 것도 희소한 경험입니다 아 그렇죠 그때 공동구매 세일할 때 사가지고 줬지 어 그러고 보니까 저 작년에도 큰 선물 받았네요 형님한테 뭐 받았지? bnw 아 bnw 줬지 그러니까 좀 뭐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불쑥 큰 선물을 줄 때 그런 쾌감 하 그런 게 있어 저는 이런 주의가 있어요 선물은 오바다 어? 선물의 핵심은 오바야 아 그게 중요해 이런 거 있잖아 선물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나 뭐 연인이든 뭐 아니면 뭐 주변의 지인들이야 뭐 같이 일을 하는 동료라든가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짜리 선물을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들을 해보실 거예요 아 그렇죠 친구 선물이면 얼마 정도가 적정할까 보통 이제 친구 같으면 생일 때 선물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좀 부담 없는 선 그러니까 10만원은 안 넘게 그렇죠 보통 이제 한 자리 숫자 만원짜리 이제 5만원이 넘어가는 순간은 이 친구한테 이제 뭔가 굉장히 좀 뭐 일이 있거나 응 어 내가 되게 고마워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5만원이 넘어가고 1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할 때는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선물 주진 않아요 난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만 줘 어 그냥 고만고만한 지인관계들한테는 딱히 선물 안 챙겨 근데 이제 형 형 생일 때도 왜 요새는 카톡 선물 이런 게 많이 오잖아요 많이 와요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또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것 같아 음 왜냐하면 이 카톡 선물들 대부분이 이제 스타벅스가 많이 와요 스타벅스 상품권이 되게 많이 오는데 내가 생각해도 카톡 선물 중에 제일 만만한 게 스타벅스 상품권이긴 해 제일 유용해 어 그리고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커피 사 먹을 때 제일 흔한 체인이 스타벅스고 응 여러 가지로 그게 적절한 저가형 선물이야 근데 저는 저가형 선물을 많이 뿌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선물은 임팩트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친구한테 선물을 줄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적정 금액이 한 5만 원이다 생각했다 그러면 나는 10만 원을 지릅니다 음 내 마음은 5만 원인데 10만 원짜리로 지릅니다 아 왜냐하면 임팩트를 담기지 않으면 선물 한 의미가 좀 없어져 어 좀 강해야 돼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선물은 세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도 그렇잖아 니가 BNW 정도 받으니까 요거는 좀 평생 두구두구 써먹을 만한 임팩트가 되지 않았나 아 그쵸 크잖아 평생 그러니까 평생 너한테 BNW 선물 주는 형이 어딨어 맞아 내가 그런 스페셜한 자리에 등극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아 이야 그런 지위를 얻기 힘듭니다 생각보다 그 사람한테 난 스페셜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지인들 사이서도 마찬가지야 지인들도 그래 이제 친구들한테 동창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야 돼 그럼 다른 친구들은 니말대로 3만 5만 원짜리 뭐 이런 선물을 했다 근데 나만 갑자기 10만 원 빡 던졌어 그러면 아 디케이가 나를 저만큼 특별하게 생각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선택인 것 같아 선물은 좀 임팩트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냥 하지마 안 한 거랑 비슷해 아니 그래도 또 소소한 선물이지만 한 번씩 그런 거 이렇게 해가면서 같이 또 오랜만에 얘기도 또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뭐 큰 부담 갖지 않는다고 하면 소소하게 이렇게 뭐 돌리고 하는 건 좋죠 특히 이제 뭐 여행 같은 거 갔다 왔을 때 기념품 같은 거 볼펜 한 자루씩이라고 돌리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근데 아 나는 그거 좀 귀찮고 짜증나긴 해요 사실 차라리 생일 때 카톡 선물을 보내는 건 괜찮은데 여행 때 가서 여행 선물 기념품 고르는 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놀기도 바빠 죽겠는데 기념품 고르고 있어야 되겠어? 제가 언젠가는 한 번은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선물을 안 사왔어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남대문에서 사가지고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 차이 없죠 아무도 몰라 남대문에 가면 많아 남대문 수입상가 가면은 여기가 또 나은 것 같은데? 그래요 동전파스 같은 거 거기서 사면 거기 다 있어요 요즘은 또 온라인에도 다 있으니까 그치 아 그럼 뭐 여행 다니시면서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시키세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좀 임팩트 없는 선물보다는 임팩트가 강한 한 방을 노려라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내 주의에요 그게 그래서 저 뭐 부조금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아 그렇지 세게 합니다 근데 진짜 평생 못 잊긴 하더라고요 그쵸 난 성공했다니까 나의 작전이 먹혔어 이수백에도 먹혔고 두루두루 잘 먹혔죠 충성을 다하게 만드는 근데 그런 사람을 얻어낸다는 거 그런 마음을 얻어낸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 돈 주고 원래 못 사는 거야 아 그 돈 주고 사기 어려운 건데 내가 이 돈 한번 쏴서 그런 마음을 얻겠다 되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괜찮네 그러니까 쏘는 대상은 내가 이걸 쏘면 앞으로 나에게 충성할 사람한테 쏘는 거지 그게 바운더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유효 사정 범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매우 쏴라 그게 저의 지론이에요 선물에 대한 지론 부조에 대한 지론 부조는 내가 생각하기에 남들이 한 10만 원 할 것 같다 난 무조건 최소 20만 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저라고 특별히 두 배 더 여유 있지 않습니다 아 그쵸 비상금을 털어서 쏘는 겁니다 음 하지만 그때 쏘기를 잘했다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100%는 아니고요 가끔 저런 배음망덕한 놈을 봤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 그치 모든 투자엔 리스크가 있지 그치 실패하는 투자도 있어 아 근데 좀 그렇더라고 그리고 왜 이런 것도 있어 나는 위로는 선물 잘 안 해 아 그래요? 어 아래로만 해 주러 음 맞아 맞아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아 내가 이상하게 나도 좀 꼬였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 은근 그래가지고 위로 선물을 하거나 위로 그렇게 뭔가를 쏘는 거는 좀 뭘 바라고 하는 것 같은 기분도 좀 있고 조금 있죠 그러니까 제삼자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대부분이 또 그러구들 있잖아 막 이렇게 뭐 어르신들이나 그 위에 상사한테 뭐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잘 좀 봐주십시오 뭐 이런 거 그런 기분이 들어서 위로는 잘 안 해 저는 이렇게 그걸 내리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아래로 많이 쏘는 편입니다 위쪽으로는 옛날에 뭐 쏴보기도 했는데 별 의미 없어 다 부질없어 내가 막 그 생일 같은 거 챙겨 드리잖아 그러면 그 선배들은 내 생일 기억도 못해 또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바닥에서 이제 일을 해오면서 그것 때문에 좀 맘상한 적이 되게 많아요 나는 되게 그래도 우리가 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아 형 생일이시죠? 뭐 해가지고 생일 뭐 케이크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아 축하합니다 우리 내년에도 같이 잘 지내요 막 짠 잘했어 근데 내 생일 때는 아무것도 없더라 아 그렇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필요한 쪽 자기가 아쉬운 쪽에만 선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 되게 많죠 나는 그게 싫어 그래서 그게 좀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좀 그런 게 형들과 동생들 사이에 있다면 형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뜯어먹고 동생들한테 많이 베푸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형들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아 그렇죠 뭐 내가 밥 안 사드려도 되고 내가 밥 좀 얻어먹어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일날 뭐 선물 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너 생일이지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만 말해줘도 얼마나 좋아 아 그렇죠 근데 일관계로 만난 형들 중에서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정말 없어요 많지 않죠 그게 좀 싫어 그래가지고 동생들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하고는 잘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약간 그 일하면서 크루가 되고 있잖아 네 이 크루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저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런 선물 이런 게 임팩트를 한 번씩 줘야 돼 그러면 약발이 오래 갑니다 인간관계 관리한다는 게 사람들이 자꾸 영업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나보다 젊은 애들을 더 챙겨놔야 내가 노후에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아요? 그렇죠 나보다 먼저 가실 분들보다는 사실 크루가 계속 오래 가고 단단해지려면 후배 관리들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나도 지금까지 음악하면서 잊을 수 없는 선배들이 있거든 진짜 이 형은 잊을 수가 없다 근데 그 형들이 나한테 대단한 걸 해준 것도 아니야 생각해보면 근데 내가 진짜 너무 힘들 때 나한테 그 따뜻한 온정의 손길 이런 거 한 번 줬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 형한테는 평생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 맞아요 그리고 보통 동생들이 그런 힘든 상황에 있잖아 첫 차 맨이 파워스테이션을 너무 갖고 싶은데 못 샀어 그럼 내가 이걸 사주면 파워스테이션 사준 형으로 오래오래 기억에 남겠지 아 그치 이건 좀 아닌가? 좀 과했어요 그건 좀 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좀 그런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오래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오래가는 것 같아 내가 저번에 청음실에 모시고 갔던 형 있잖아 학교 선배 그 형 우리 동아리 형이거든 근데 내가 그 형을 그렇게 챙기는 이유가 그 형이 내가 진짜 힘들 때 장비 빌려줬어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그런 장비 빌려주면서 이거 너 쓰고 있어라 그랬어 그랬어 와 그런 거 진짜 못 잊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장비가 엄청 고가였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그렇게 행동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 시절에는 되게 어렵던 그 시절에는 기억에 오래 남는 거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잘 챙기고 있습니다 벌써 20년도 넘은 일인데 그런 것 같아요 케이준하고도 내가 되게 오래 가잖아 케이준하고 오래가는 이유는 뭐 별거 없어 케이준이 중학생 때 되게 힘든 상황에 있었어 근데 우리가 걔가 되게 힘든 상황에 살고 있는 거를 보고 야 짐 싸라 해가지고 우리가 작업실로 데리고 왔어 데리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걔가 아직도 나한테 깎듯이 하는 거야 중학생 때부터 챙겼으니까 걔 성인될 때까지 거의 뭐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겠네 진짜 그런 거는 진짜 힘든 상황에 있어 본 사람은 잘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되게 힘든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10대 애가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눈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가자 라면이라도 같이 끓여 먹더라도 가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짜 그건 언제야 대체 이제 30년 다 돼가겠다 그런 세월이죠 아직도 그래서 케이준는 가끔씩 효창동 와가지고 같이 돈가스 먹고 그러고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챙긴다라는 게 이게 내가 뭐 임팩트 있게 선물해라 이게 뭐 액수로 표현이 되는 것 같지만 임팩트라는 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적재적소에 얼마나 중요한 필요한 거 그 사람한테 감동적일 만한 거 이게 뭔가 그거를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지 이제 근데 회장님들한테는 예산이 좀 많이 들죠 그 정도 감동을 주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피드백도 썩 좋지 않죠 가성비가 안 나오지 가성비 진짜 드럽게 안 나오죠 그리고 약발도 짧아 아 그리고 내가 선물하는 그 품목이 내가 좀 잘 아는 거고 하면 선물할 때도 내가 아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방을 잘 안다 내가 가방 도사야 그러면 이 가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의미가 있고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이템이고 막 그래서 이걸 막 짠 서프라이즈 하면은 이럴 수 있는데 내가 뭐 봐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선물해 난 아마 로고 없으면 어디 가방인지도 모를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어떻게 선물해 선물하기 힘들지 차라리 나한테 뭐 장비를 선물해라 그러면 아우 내가 기깔나게 잘해줄 수 있죠 가방도 한정판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쪽 세계는 사는 거부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아 맞아 구하기도 힘들구나 한정판이 나온다고 내가 뭐 줄 선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거래를 트고 있는 그런 점원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그건데 이미 뭔가 다들 마음에 두고 있는 물건이 있어 아 내가 근데 그걸 알고 있어서 그걸 사줄 수 있으면 다 참 다행인데 내가 선물해주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뭘 갖고 싶어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딱 사주면 정말 다행인데 비슷한 다른 걸 사주는 경우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아 그게 더 곤란하지 그게 더 곤란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무슨 막 뭐 헤드폰 선물을 받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은 거는 하이파이맨의 서스바라였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 좋은 헤드폰을 사준다면서 덴클락 스텔스를 사줘버렸다 이러면 이걸 받는 바람에 내 돈 주고 서스바라를 사기도 되게 애매해졌어 아 이거 두 개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없고 되게 고민되죠 골치가 아프죠 또 선물 받은 건 처분할 수도 없잖아 아니 뭐 교환이라도 가능하면 스텔스를 갖다 주고 이거 서스바라로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럴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상황은 어떡할 거야 그렇죠 브랜드도 다른데 어떡할 거야 그런 곤란함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회장님과의 선물 거래는 그냥 카드를 주는 것이 제일 낫더라 로 되더라고요 아니 이건 뭐 벌써 아들부터 그런데 얘는 홍콩 택시를 사달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엉뚱한 택시를 사다 줬어 그러면 그 실망감 완전 그 크리스마스 망하는 거죠 더 비싼 택시를 사줘도 안 되는 거지 더 비싼 걸 사줘도 안 되는 거야 얘는 분명히 홍콩 택시 토미카를 사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정확하게 그걸 사줘야지 그게 아니고 조금 비껴간 거 갑자기 뭐 카보 택시를 사줬어 그러면 받자마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엄청 실망한단 말이지 그날 망한 거지 내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 홍콩 택시 이전엔 토미카 포르쉐를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 토미카 포르쉐가 없습니다 이것도 몇 년 지나간 거라가지고 지금 어떤 분들은 어? 토미카에 포르쉐가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야 저도 지금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페라리나 다른 브랜드는 다 있는데 포르쉐가 없습니다 이게 라이센스가 시즌권인가 봐 그래가지고 지금은 포르쉐가 안 나와요 포르쉐를 사고 싶으면 굉장한 가격에 웃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포르쉐를 사내래 그래가지고 내가 마조렛이라고 미니카 브랜드 있어요 마트에 가보시면 토미카, 핫휠, 마조렛 이게 3대 브랜드거든 그래서 제가 마조렛 포르쉐를 한 박스를 사줬어 20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줬어 실망하더라고 토미카가 아니래 형 빼다 박았네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웃돈 주고 토미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토미카보다 더 위급의 브랜드들이 있거든 마트 같은데 안 들어가는 거 있어 대당 가격도 비싸 한 대당 3만 원 막 이래 그런 걸로 포르쉐를 다이캐스트를 한 3대를 사줬어 이거는 진짜 먹히겠지 디테일이 달라 디테일이 진짜 멋져 그런 걸 딱 3대를 준비해가지고 사줬지 근데 딱 열더니 토미카가 아니래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순 없네 제 잘못이죠 뭐 이러나 저러나 제 잘못이죠 그러면 토미카 대신 아빠한테 진짜 포르쉐가 있다 나중에 네 것이 될 것이다 안 먹혀요 그건 토미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사준다고 커버 처지지 않더라 진짜 포르쉐로도 안 먹히는구나 그럼요 안 되죠 선물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타겟팅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쓸데없이 빈티지 같은 거 모으니 그런 습관은 어릴 때부터 뜯어 고쳐놓아야 됩니다 이미 실패하신 거 아닙니까? 마조렛이 어땠어요 존베기 훨씬 좋아 다행히 저희 집 식구들은 좀 그런 건 없어요 아 무난해요? 네 저도 옛날에는 조금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크면서 좀 무던해졌고 저희 회장님도 좀 그런 편이고 그래서 덩달아 저희 소임이도 비슷한 거면 비슷한 거면 오케이 특히 이제 여자애니까 산리오 되게 좋아하는데 가령 이제 소임이는 쿠루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나모로를 사줬다 그래도 좋아해 되게 관대하네요? 관대하죠 약간 그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 용인이 돼요 그런 애들 드문데? 드문가? 드물지 형 토미카 10년 전 홍콩 택시가 더 드문 거 아니에요? 걔는 좀 이상한 애고 무슨 5살짜리가 한정판을 모아 그러니까 그게 더 드물지 보통은 그 정도 카테고리면 용인하는 거 아닌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 형님은 선물을 받았을 때 부담을 갖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부담이요? 네 부담 느낄 만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아 그래요? 네 은근 사람들이 나한테 선물 잘 안 해 아 그래요? 평소에도 그렇지 않아? 나는 그 받는 복이 별로 없나 봐 제가 잘 챙기지 못했군요 형님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왜 우리 방송에 슈퍼짓도 잘 안 쏘고 왠지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뭘 주고 싶어도 이미 갖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뭘 줘야 될지 모르겠다 저 형님한테 뭐 선물하고 싶으면 고민이 엄청 돼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한테 뭘 사줘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뭐 이어폰 헤드폰 이런 건 좀 많을 수 있어도 다른 것은 가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주셔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잘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귤 받은 것도 굉장히 잘 먹었고 그런 소소한 선물 슈퍼챗 매우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선물 받으면 되게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돌려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받은 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그건 뭐 부조가 그렇지 근데 부조 아니더라도 그냥 되게 사소한 것들이라도 이게 받으면 다 빚인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은 게 나는 항상 왜 사람들 그 부조 얼마 받았나 내가 얼마 줬나 이런 거 관리하잖아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근데 나는 내가 더 주면 더 줬지 내가 더 받은 거에 대해서는 되게 부담감을 갖고는 있어요 차라리 내가 더 주고 땡치는 게 그게 마음이 편하긴 하지 그렇게 하려고 해 항상 선물까지는 물건이니까 그거를 뭐 이게 얼마짜리 줬으니까 난 얼마짜리 줘야지 이렇게까지는 카운트 못해도 부조 같은 경우 카운팅하는 거 보니까 그런 심리가 있기는 있죠 없지는 않지 근데 선물이든 부조든 부담을 느낀 만큼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저는 조금 그게 심하긴 한 것 같아요 작은 그런 것들에도 다 보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좀 있어요 너는 선물을 굉장히 잘 받는 편이잖아 저요 선물 유발자 우퍼도 선물 받고 근데 저도 많이 줘요 주변에 아니 물론 네가 그만큼 보답을 하니까 사람들이 선물을 하는 거겠지만 내가 살면서 너같이 선물 잘 받는 사람 처음 봤어 난 좀 그런 복이 있나? 선물을 부르는 남자 나는 선물을 못 받는 남자 약간 이제 그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1년 중에 형님한테 제일 많이 받아요 아니 그거야 당연히 맨날 보고 우리 365일 중에 거진 300일은 보고 있을걸?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물 갈 일이 제일 많지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내가 시켜 먹은 게 있는데 하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부담감 같은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꼭 뭐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 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밥을 한 번 얻어 먹어도 한 번은 내가 꼭 사야지 라고 이렇게 계속 다 카운팅을 해놓는 성격이라 그래서 어쩔 때는 주지도 받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편하죠 솔직히 말하면 편한 기준으로 치자면 안 주고 안 받기가 아마 제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거야 맞아 그리고 왜 선물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아 나는 또 선물할 때 하나 좀 고려하는 원칙이 이게 내 돈 주고는 안 살 것 같은 걸로 하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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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스테이션은 내 돈 주고 안 살 것 같은 아이템이어서 했어 안 그래도 내가 얼마 전에 새 AV 이름 꼬이면서 파워 스테이션을 깔고 싶었다? 근데 내 방에도 내가 안 사더라고 근데 왠지 선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아 네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런 느낌이잖아 아 네 제가 형님의 유시리스트를 처음 발견했네요 아니 근데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러다 보면 이게 효율적인 소비라기보다는 굳이 이런 건 누가 사지? 싶은 건 그 선물로 오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약간의 과소비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런 과소비 자체를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어야지 선물이라서 용인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람이 언제나 가성비 라이프를 살 수는 없잖아 이게 가끔씩 좀 쓸데없는 소비도 해야 된다 또 선물은 가성비보다는 약간 그런 과소비성을 띠는 것들이 좋긴 한 것 같아 그런 게 또 환영받죠 나 그 생일 때 네 티네이지 엔지니어링 라디오 어 그거 선물로 받았잖아 오 정화한테 네 그거 임팩트 쐈어요 그거 쐬겠다 내 돈 죽은 절대 안 살 것 같은 어 그럼 되게 비싼 라디오잖아 그쵸 그쵸 근데 그걸 선물로 받았어 근데 오 야 저거 내 돈 죽은 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지 너무 예쁘고 응 야 이런 와 굉장히 그 임팩트 있었어요 네 좋았어요 네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맞아 저런 게 좋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좀 사람들한테 이런 임팩트 한번 줘놓으면 내가 그 삶의 순간순간에 기억하잖아 어 그래 어 이거 그 친구가 사줬었지 이 친구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주변에 가급적이면 음향 관련 기기들 이런 거 선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음 뭐 이어폰이라든가 헤드폰이라든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모델이라도 좀 이렇게 괜찮은 것들 추천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선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거 들어보고 좀 이쪽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음 이런 인상을 좀 남겨줄 수 있고 기왕이면 뭐 주면서 내가 잘 아는 분야니까 요거는 이거랑 이거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돼 이렇게 아 그런 거 설명해 주면서 음 그런 관계를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어릴 때도 왜 PC 조립해주고 친해지는 관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여자 후배네 집에 PC 조립을 해주러 갔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선물 얘기를 자꾸 하게 됐네요 여러분은 선물 많이 주셨습니까 아니면 받으셨습니까 왠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지 못할 나이인 구독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셀프 선물 셀프 선물 셀프 선물을 합시다 평상시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그런 물건을 사놓고 아 그렇지 선물이니까 선물이야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선물은 조금 과한 게 좋아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얘기는 다 나에게 해당되는 상황이었다 나에게 임팩트를 주자 이거를 위한 큰 그림이었구나 그럼 선물 고르러 가야겠네 작년 저의 셀프 선물은 콘솔이었고요 과했다 진짜 과했다 이 정도면은 스스로 잊지 못할 선물이 되죠 임팩트 세네 임팩트 세죠 이거 돈 내면서도 임팩트 셌죠 올해 선물은 뭡니까 그러면 올해는 올해를 아직 마음을 못 정했어 AV룸의 새 스피커 좋은 생각인데요 조금 과하게 과하게 가자 어 진짜 그래야 돼 선물이니까요 형 불경기야 뭐 그렇죠 뭐 재작년이 라불이었나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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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라불이랑 막 이것저것 같이 그게 연말에 샀었죠 그런 식으로 셀프 선물 잘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셀프 선물을 뭘 하는 게 좋을까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했어요 진짜 너무 좀 정신없이 지냈어 아 그치 저는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음 우포 한 짝? 스테레오 우퍼로 가야지 아 스테레오를 완성하여라 그런 게 시의적절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도 셀프 선물 많이 하시고 많이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방송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또 12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어 12월의 마지막 날도 밤 9시에 우리가 이 자리에 또 함께 하고 있겠죠 저희가 참 그 결방 없이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스스로 대견합니다 네 그래서 큰 선물을 주어야겠습니다 오 아무튼 말일날 여러분 다시 만나고요 안녕 원장 산타님 선물 주세요 노가 내린다 노가 내린다